어서오세요. 지구는 둥글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건가? 파도와 갈매기 항해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뭐야. 온 세상에 내 아름다움이 뿌리고 다닐 거야. 우지함. 지구는 둥글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건가? 쎈안이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지함. 모두가 아니라 해도 나는 소신을 지키겠소. 우지함. 모두가 아니라 해도 나는 소신을 지키겠소. 우지함. 모두가 아니라 해도 나는 소신을 지키겠소. 다치바나 빈치... 다치바나가 필요한가? 지구는 둥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건가? 바다르미! 맞죠? 이거, 창원? 하는 거 맞죠? 안녕!